김민희 같은 옷 잘 입어요. 패셔니스트 하니까. 민희 보러 이제 사라 그래 쇼핑을 내가. 그리고 네가 먼저 돌고 나에게 연락을 해라. 그래서 같은 옷 다른 느낌이야. 같은 옷 다른 느낌인데. 아무도 몰라 민희하고 나하고 같은 건지 몰라. 다른 느낌일까? 너무 다르니까. 그런데 사실 여자들이 옷을 마음껏 입는 게 사실은 힐링이에요.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. 그런데 선생님은 누드부터. 누드를 나는 옷 입었다고 누드 얘기를 자꾸 해.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예술을 위해서 로인 내가 벗은 거야. 뭘 좀 잘 승활시켜줘야지 아닌 철저히 그렇게 말하니? 이거 원래 제 대사 아니고 경기석인데. 나는 안 했잖아요. 이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는데. 사실 선생님이 옛날부터 정말 패셔니스타였어요. 핫팬츠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1이셨어요. 여기까지는 아니요. 그때는 1, 2위 그런 거 정하지 않아. 선생님이 있나서야지. 이야. 너무 잘 입으셨죠. 그러니까요. 1대 오렌지걸이었잖아요. 그 시대의 느낌이었고 지금 같아요 지금. 별 차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보러. 저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. 선생님이. 그럼 자랑 같나? 아니 옷 입은 거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냥. 느낌. 남자분들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? 셔 보지는 않았어요. 어렸을 때는 다 있었겠죠.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. 이거 보세요. 정말로. 어쩜 이렇게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. 이게 좀. 이거 깐너가 한 말입니까. 제가 깐너를 두 번씩이나 갔었답니다. 두 번씩이나. 물론 상은 못하지만요. 이거 이거. 영화제 때. 저 드레스 갖고 똥상수 감독이 너무 끼지 않아요. 하하하하. 이거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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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몸매에 군살이 없었어요. 지금 뭐. 다른 나라 여배우들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. 봤죠. 어땠어요? 그런데 정재가 제일 낫더라고, 그래서 내가 정재가 너 저쪽에 가서 왔다 갔다 해, 그랬어. 제니폴 로페스는 나보다도 못한 것 같더라고. 야, 얘 외부패스도 없는 거야. 그 엣지 있는 패션의 비결. 혹시 그 약간의 그 돈이 좀 나가는 명품. 이런 거에서 엣지가 또 생기는 겁니까? 아니면 그냥 평범한 옷을 갖다가 앙상브를 통해서. 평범한 옷을 앙상브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젊었을 때. 젊었을 때는 돈을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젊음이 있으니까. 그런데 늙으면 좀 아무래도 같은 옷을 입더라도 내가 싸구려를 입으면 저 여자는 하고 다니는 게 왜 저 꼴이야 뭐 이러더라고. 아니면 그걸 위해서 제가 명품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명품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도 가식이지 명품 좋지. 그렇죠. 돈이 없어서 그렇지. 그런데 그냥 내가 또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요. 명품을 사고 이걸 하나를 사서 열 개를 사느니 내가 이걸 하나를 10년을 입으면 되지 않나. 그렇죠 그렇죠. 아니 10년씩 전 입어야 또 그러고. 그리고. 나한테. 겁이 나잖아요. 일단 저지르고 나면 돈을 썼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딴 물건을 안 보게 됐죠. 진짜. 엄마. 뭐야. 엄마. 탓도카 보인다고. 누구야. 선생님. 선생님. 요즘 쇼핑에 돈 얼마 쓰세요. 선생님 정말 패션을 너무 사랑하시고 관심 많으시고 저한테 너 그거 어디 샀니. 이거 어디 파니. 전화번호 몇 번이니. 뭐 그러시고 몇 번 또 전화해서 물어도 받고 그거 아직 파나요. 그렇게. 그런 모습 뵈면서 정말 저 어떤 패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. 나는 30대 패셔니스타 그럼 선생님은 중년의 패셔니스타 하세요. 그런데. 왜 저는 패셔니스타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죠. 민희만 인정하셨더라고요.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상당히 섭섭했습니다. 섭섭했겠다 진짜. 확실하게 이제 듣고 싶어요. 알았어. 민희야 좋아요 빨리 얘기해주세요. 야. 야. 그래요. 아니 그래요. 김민희 씨하고 공민희 씨하고 누가 더 패션 감각이 더 뛰어난 겁니까. 쟤는 둘이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난 민희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민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제가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내 딸을 했으니까. 자꾸 민희 얘기를 해갖고 제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. 아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. 그런데.